꼭 노래를 잘 해놓고 마지막에 멘트로 다 망쳐요, 그죠? 우린 진짜... 포켓몬스터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진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체들이 아니에요. 항상 행복할 필요도 없고 항상 어딘가 향할 필요도 없고 오늘 그냥 낭비하더라도 그게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거든요.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따라하세요, 이건! 집에서 혼자 따라하고 있는 걸 잠깐 생각해봤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 근데 원래 세상 미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음악을 한 지 제가 2007년도에 정식 데뷔했으니까 우리 13년 차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고 이랬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세월들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조금 꽃을 피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힙합 슈퍼스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방에 전부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인고의 세월이 있고 그게 각자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음악을 하고 있는 혹은 음악을 할 예정인 예비 뮤지션들 제발 그 기간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